작년 12월에 개통된 동백대교다 군산 서천간을 이어주는 다리다 그리고 이 다리 옆엔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있다 바다가 바로 옆이라 분위기 아주 좋다 1층은 주로 선어, 2층은 활어회를 판다 회쟁이인 우리 커플은 2층 활어를 먹으러 고고! 고고! 횟집이 너무 많아 한바퀴 도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청주 횟집 방어는 들어갈 때고 도다리는 아직 이르고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농어를 먹기로 했다 물론 농어 제철은 여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파는 농어의 대부분은 중국산 양식이니 계절에는 크게 상관없을 듯하다 그리고 겨울에 먹는 농어 맛도 궁금하기도 했다 수족관이 깨끗하다 농어 한마리를 둘이서 먹기엔 양이 많아서 다른 손님과 반반씩 나눠 닫다 한 번 보여주세요 10초만 한 번 보여주세요 언제나 안타까운 순간 아시죠? 뻥이라는거 Soft library 네 생각나? 오 오 audio 아 고춧가루 그만두 다진마늘 그만두 참기름 가서 참기름 고춧가루 대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고기 소의 고춧가루 그냥 하나만 줘보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줘보실 수 있어요? 우와 땡땡 오우 단대요 사리? 아무것도 안 줘보시는데 맛있네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농어도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이 집은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스키다시를 많이 내주는 것으로 유명한 듯 했다. 이 집은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비조개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더 나올 음식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 병어 고춧가루 미역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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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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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도 되는거야? 응 오 무섭다 먹어도 돼? 응 마셔도 되는거야? 한번 마셔볼까요 보노보논 가리비 또 나오는데? 뭐 또 나와? 뭐예요 얘는? 먹어봐야 돼 이름이 맛있어요? 이거 구나와다인데? 와다네? 노른자 제빈 먹을래? 아니 아니 안 먹어 원샷 한다 그다음 예 이건 또 쌀쌀 그 쌀 와.. 숙교 다시 많이 나오네 음 숙교 다시 많이 나오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우 평화 최강을 더 보고 이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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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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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해삼 하나 먹어야지 군산경기가 아무리 안좋다 해도 기본인심은 살아있었다 그냥 먹어봐요 면발 자체가 해초인거 같은데 해초국 좀 나고 낙지 나왔어요 또 또 아 겁나네 낙지도 아 죄송합니다 미안 미안 으 고소하 표시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뱃살이야. 이게 뱃살? 응. 야오. 나도 한잔 먹어봤어. 응. 먹자. 응. 나는 뱃살. 응. 싹싹싹. 싹싹싹. 싹싹. 음. 음. 이게 기름지다. 꼬들꼬들. 기름지로. 탈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